갈아도 되지 않을까? 무작위도 갈아도 되지 않을까? 피해를 받으면 보호막 생기는 것도 갈아 가만히 서 있으면 굳건해져 피해를 흡수하고 자동공격력이 428만큼 증가합니다. 이것도 갈아 마나 회복? 가라 한 개만 더 갈면 되는데 이동 속도도 갈아 됐다 아니야 한 개 더 해야 돼 아이 한 개 이거는 또 열쇠로 까면은 되겠지 그거 보는 사이트야? 어? 이거? 열쇠가 제가 한 개가 부족해요 부족해요 고기 아멘